사랑의 이길 함께 가는 그대 짠! 정혜인 줄 아셨죠? 안녕하세요 저는 호원대학교 실험음악과 보컬정목 이사목번 신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대중분들에게 제 감성을 전해드리고 싶고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요제는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지원을 했고요 할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심때 불렀던 노래를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너의 그 말들은 나에게 달려들어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